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먹장 보이즈 3대 먹장으로 선택된 빅톤의 세준, 수빈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뭐야? 지금 광대가 안 내려와요. 지금 미칠 것 같아. 손 떨려요, 손 떨려. 일단 빈속이니까 저는 약간.. 계란으로? 계란으로 위 좀 달래기 위해서.. 단면 같은 것도 원래 계란머도 먹어요. 간장 찍어주세요. 아니요, 안 먹어요. 본연의 맛을 느낀다? 오리지널의 맛을. 나 울 것 같아. 오랜만에 들어가는 탄수화물이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바로 연어 초밥으로. 그의 맛은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평가 다 했어요? 네. 먹으려고요. 네. 보통 이런 거 안 먹어요. 네. 저도요. 이런 걸로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잠시.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리가 나니까. 저는 장어. 장어. 장어만 드셔보시죠. 저는 장어 먹겠습니다. 장어는 또 간장이에요. 장어가 또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그렇죠. 이 집 잘하네. 이 집 잘하네. 이 집 잘해요. 나 너무 행복했어. 형은 형이 살면서 와 나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먹지 했던 적 있어요? 형은 수빈 봤잖아요. 제가 몇 접시 먹었는지. 옆에 가면은 꽉 채워서 한 다섯 접시 정도 드시잖아요. 다섯 접시 여섯 접시. 그렇죠. 근데 여기는 꽉 채워서 열 접시가 더. 거의 그냥 한 높이가 이 어깨 라인이었어요. 어깨 라인. 근데 나는 수빈이가 좀 부러워요. 왜요? 근데 살이 안 쪄요. 그 비법이 제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형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요. 뭘 먹을 때 막 이렇게 시켰잖아요. 다른 멤버들은 입이 짧아서 금방 놔요. 이 젓가락을 놔요. 근데 끝까지 계속 다 먹는 사람은 형이랑 한지 형 밖에 없어요. 그니까 살 안 찌는 비법은 배부를 때 손을 놔라. 응. 났어요? 제가 다 먹을 거예요. 네. 오늘 먹을 거예요. 오늘은 되잖아요. 소고기 하나밖에 안 먹은 거지. 소고기 하나밖에 안 먹은 거지. 아니 형 먹어요. 먹어요. 오늘 되잖아. 네 먹어요. 아니 보통 수빈이가 진짜 너무 배고플 때 이렇게 막 먹으면 갑자기 수빈이가 손목을 딱 잡으면서 형.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먹어요. 이러면 순간 아 진짜 내가 괜히 말했구나 이 생각을 하다가 뒤늦게 좀 약간 그때 말려줘서 내가 할 수 있구나. 아 고맙게 느끼죠. 또 초밥하면 또 이제 찰떡궁합이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혹시 냉모밀이 좋아요? 네. 그럼 냉모밀이에요 진짜. 와우. 네 수빈이가 먼저. 어 약간. 한번 펼쳐주세요. 아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걱정 마. 크.. 저희 현재 리더죠. 강승식. 강승식. 형 근데 응? 승식이 형 전화번호가 뭐죠? 승식이 형 전화번호가 뭐죠? 아 나 배줄 뻔 있어. 저장은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최근에 그 예 초기화를 해가지고 아 예 이거야 이거 전화 걸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스피나 네 형 왜 전화했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형? 형 지금 여기 뭐야 샵이야 저희 수록곡 노래 중에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뭐죠? 수빈이의 사랑? 수빈이의 사랑? 걱정이 돼서? 네 그거를 세 글자로 하면요 수빈이 걱정돼 그거를 하지 말라고 세 글자 걱정마 걱정마 네 좋아요 뭐야 끝이야? 뭐야 끝이야? 쿨하네 와 52.54초래요 으악 어렵다 제시어는 기억 안 나 저희 멤버의 네 허콕이 찬이 형한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이 형 스타트 여보십니까 네 여보십니까 아 왜? 아 네 시간이 없어요 형님 아 왜왜왜 에어팟 형이 맨날 어디다 놔뒀는지 맨날 하는 말 있잖아 어 내 에어팟 어디 갔어? 내 에어팟.. 내 에어팟 어디 갔어? OOA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니야 그 말고 내 에어팟 어디 갔는지 뭐뭐뭐뭐뭐뭐뭀 너무 어렵게 간다 너무 어렵 호팡이 어디 갔는지 단어를 설명해보라고? 아니요, 호팡 어디 갔는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아, 크면 뭘까? 아, 크면 뭘까? 야, 그게 단어 뭐야? 패스 패스! 패스가 없어! 패스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호팡은 어디 갔어? 네, 이렇게 해서 냉몸기는 제 자리가 됐습니다. 아, 축하해요. 오랜만에 둥둥 떠다니. 시원한 음식 좋죠. 아... 안 안 하는 거죠? 혹시 저 한 입만 먹어도 돼요? 뭘 원해요? 형의 그 귀여운 물. 형의 그 애교! 아, 안 돼! 나 그런 거 못 하다고! 형은! 형은! 냉몸이 너무 먹고 싶어요! 냠냠! 앙! 휴! 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당장 먹어요, 당장! 아... 아... 오, 새 거! 새 거셨어요! 아, 형이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지금.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나... 네... 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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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푸욱! 맛있다! 우와. 이거 짱 내려가는 느낌! 그 위에 좀 약간 삑아악 내려가는 느낌. 정말 시켜주는. 응. 역시 진짜 빠질 수 없죠, 냉몸이. 너무 맛있습니다. 응. 와! 어? 뭐야 이거? 수위 축하해요. 새우튀김. 떡볶이 갑자기 먹고 싶어요. 떡볶이요? 아 맞아. 떡볶이랑. 떡볶이랑. 저희가 오늘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었네요. 제가 이만큼 먹었는데. 활동 말고. 네 활동 말고. 비활비. 공백기 때. 그때 먹으면 진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톤의 세준. 수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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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